동대문구 진학상담센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의 큰 축인 구슬면접 특강을 개최합니다. 면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유연한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자연계열 20명, 입문계열 20명,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해 사회에 걸쳐 실전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. 참여를 원하는 동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동대문진학상담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.